우리는 2021년 올해 상반기 동안 성도의 온전함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전력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의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담는 온전함이 진정한 회복의 증거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온전하고도 완벽한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온전함의 모범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다다르게 다름 아닌 순종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해 온 온전함으로의 초대 그 전과 후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 들으셨죠 그 온전함으로의 초대 그 전과 후를 결정하는 핵심이자 관건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비마다 어려움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붙들린 거룩한 순종을 드리고자 어떻게 몸부림쳐 오며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수수께끼 같은 명령 속에서도 고통 가득한 시간 속에서 고도로 집중된 순종을 드리고자 사투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미 결정난 남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문제로 자기 문제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성경 주석가들에게 이른바 아케다 본문으로 불려집니다 아케다는 결박이라는 뜻인데요 본문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상 최악의 위기였지만 동시에 아브라함 신앙의 최고의 정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의 재단이라고 묘사했던 이삭의 번제를 요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신앙 안에도 불확실함 정도가 아니라 가장 모순적인 요구 얼핏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도 충돌이 되는 듯한 상황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견뎌낸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낭만적인 영역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어쩌면 벼랑 아래로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 같은 단지 모험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는 네 그렇습니다 죽음의 경계에선 자신을 마주하게 하는 절대적인 사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이 더 어렵고 힘든 이유는 그 극단을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단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요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가장 괴롭게 하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정도까지 몰아가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적 대적으로 오신 하나님 그 존재를 박살내고자 작정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그 치열한 사투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은 이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비적인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성경 기자는 그 루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앞장인 21장의 사건들 이삭의 태어남, 이스마엘의 출가, 아비멜렉의 원약 등 일련의 시간이 흘렀음을 말해 줍니다 이삭은 어느새 10대가 되었고 약속의 아들로 인해 가족의 기쁨과 행복이 극대화된 바로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성경 기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언급을 일정에 명백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가라앉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죠 이 순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누군가처럼 말입니다 누구죠? 네, 욕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결과가 예정된 시험이지만 우리는 끝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욕에게 당면했던 그 시험은 고통스러운 실제였으며 곧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술 가운데 놀라운 특징은 성경 기자가 첫째, 하나님의 요구를 수행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생각이나 말에 대해서는 전혀 혹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의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의 내적인 심리적 갈등에 직접 맞추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있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독자인 우리는 아브라함 자신이 받은 충격받은 만큼 그대로 하나님의 직설적인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해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독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요구 이삭 번제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합니다 왜 이삭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하죠 2절은 단 세 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 이삭을 데리고 둘, 가서 셋, 번제를 드리라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함을 넘어서 이 잔인한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거운 침묵과 함께 말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입니다 3절은 그걸 말하고 있죠 언뜻 보면 아브라함은 삶을 초월한 것 같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우장있게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린 참 남의 이야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가야 할 목적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에 가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백세 때 얻은 그 언약의 유업으로 받은 그 이삭을 자기 손으로 그야말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죠 게다가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가진 노년의 아버지임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상 아브라함은 공포와 전율을 가득 안고서 맨정신이 아닌 반은 어리나간 상태에서 3일간의 먼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부레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의 지리적인 거리가 1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3일간의 강요된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내내 동안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떠오르겠죠 이삭을 얻기까지 그 파란만장한 일들과 실패, 좌절, 부끄러웠던 일들이 다시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이삭은 태어났고 이름만큼이나 웃음을 허락했던 그 아들의 존재로 인해 다시 사는 것 같았던 정말 꿈과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만 생각하던 어느 한 순간 마치 자신이 이삭만을 생각하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품어오신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갈대와 우루에서 주권적으로 자신을 부르신 순간부터 하란에서 잠시 주저하며 정착했을 때 또 애굽의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위로 속였던 부끄러운 일들 그리고 이른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새를 쪼개며 하나님 혼자서 약속하신 그 기억들 그 모든 부족함 덩어리였던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시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인내의 과정들을 다시 새록새록 기억하고 반추했을 것입니다 이삭에게만 갇혀있던 시선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하시는지 주시고자 하는지 뚜렷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날들을 소급해가며 그 추억 안에 영원히 감추고 싶은 자신의 모자람을 끝까지 덮어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날들을 소급해가며 그 추억 안에 영원히 감추고 싶은 자신의 모자람과 적나라한 한계를 끝까지 덮어주셨던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이야기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3일의 시간은 지난 시절을 다시 반추하는 추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할 나위 없이 잔인한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3일의 시간은 그가 얼마든지 마음을 달리하여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갈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했죠 3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과 불신앙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3일간의 여정 끝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3일간의 여정은 과연 아브라함 마음에 일관성 있는 믿음의 태도가 유지되는지 시험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3일의 여정에 대해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석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의 번제를 3일에 기한을 주었을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곧바로 죽이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로하여금 3일 내내 명령을 실행하는 것 곧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 생각으로 시달리게 하신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준비를 하면서 그는 더욱 극심하게 자신의 모든 의식과 감정이 완전히 소진되며 극단의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 순간 사랑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비할 바 없이 잔인한 대적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의 힘과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큰 적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실 뿐입니다 마침내 엄청난 불안감과 극악의 고통을 안고 심연처럼 가라앉은 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손에 불과 칼을 꼭 쥔 채 말없이 재단으로 접근하는 아버지 아브라함 바로 앞에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번제로 태울 재단 나무를 지고 한 걸음 앞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장하고 고독한 신앙의 사투 앞에 침묵을 깨는 이삭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타는 목마름과 함께 극단의 고통을 가슴절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외견상으로 얼핏 담담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리라 그러나 대화를 통한 이 비해감은 이삭의 꿈이 없는 호기심 아버지 아브라함의 억누릴 길 없는 애정 아브라함의 모호한 대답 속에 담긴 모진 마음까지 드러나게 하면서 우리를 눈물 짓게 하죠 이 짧은 대화를 끝나고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내내 침묵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무 대화도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스파이저라는 신학자는 이를 두고 인간의 모든 문학에서 가장 가슴을 에이고 슬픔을 자아내는 침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려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그냥 인기응변으로 말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이야기의 전환점으로서 믿음의 진술로서 혹은 이후의 일에 대한 예언으로서 혹은 기도와 같은 아브라함의 바램으로서 모두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10대의 나이가 충분히 되었을 법한 소년 이삭이 백세가 훨씬 넘은 노인 아버지에게 잠잠히 결박당하는 장면을 보면 어쩌면 이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이면서 동시에 이삭 신앙의 진수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브라함 모두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키에르 케구르가 공포와 전율의 재단이라고 잘 이름 지은 것 같아요 이 재단은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재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8절에 다소 모호하게 표현된 말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완전하고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산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혹은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마침내 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끝났습니다 분명히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연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1차적으로 있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더 깊은 관계로의 부르심이자 추청임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잔인한 시험의 정체는 하나님 당신의 더 깊은 관계로의 부르심이자 추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이삭을 요구하시고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애가 타들어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단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시험의 수준으로 그를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듯 우리가 아주 쉽게 단정해서 말하듯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당신께 바칠 수 있는지 아닌지 유혹처럼 시험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 내내 힘들게 했던 그 시험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과 더 가까운 관계로 이끌어내기 위한 단련이었으며 훈련의 다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마침은 마침내 모든 복의 근원이자 사랑의 종결인 자기 자신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절망적인 곤경은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준비하신 우리가 아주 쉽게 알고 있는 여우와 이래 때문에 축제와 한의로 반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우와 이래에서 준비되신다는 그 히브리어 이래의 첫 번째 뜻은 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기도 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시험의 과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여우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욕처럼 아브라함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음을 끝내 증명해 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최종적인 판단의 결론에 대해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더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우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끝도 없이 시험받아야 하는 삶의 위기는 여전히 성도인 우리들 역시 감당해야 한 대가이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시험하는 과정은 원친 않지만 우리의 향상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여와의 분명한 명령에 대한 순종의 시험일 때 그것이 때로는 아니 아주 많은 경우 불합리함을 넘어서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급기야 우리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서와 존재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 같은 순간으로 우리에게 공포와 전율의 순간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 결국 순종의 서가 간단한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의 의미는 우리의 신실함의 질을 가늠하시는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라는 섭리의 중심에는 필연적으로 역경이 있고 무엇보다 희생이 자리하며 그것은 때로는 실패의 길처럼 보이지만 실패의 길처럼 보이기에 경악할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고 힘과 위로의 대상에 있는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와 부담으로써 우리에게 실현의 이유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임스 크렌쇼라는 신학자는 창세비 22장의 의미를 이렇게 도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삭의 번제 이 본문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라는 것에 중요한 질문에 대답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로 외로이 걷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쁜 것은 때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악한 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성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성교사인 이 헬렌은 영국에서 캔브리지 의미대를 졸업하고 1953년 웹 성교사로 콩고에 파송되어 나갑니다 의료 성교를 활별이 잘 현지에서 감당하던 중에 1964년 소위 콩고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격동의 시간 동안 수많은 동료 성교사들을 읽고 운전을 해 주었던 평신도 친구는 2층에서 뛰어내려서 사람을 폴더 핸드폰처럼 밟고 지니기는 사륙을 당했습니다 헬렌 역시 반란군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 윤관을 당하며 말할 수 없는 극단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어떻게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 고백한 영상에서 제가 받아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의 이분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던져서 케임브리지 의대 최우수 졸업을 해서 졸업한 그날 가방을 가지고 외기라는 선교단체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지난달을 두고 콩고라는 미지의 나라로 가서 둥불출, 선교에 힘썼는데 이런 극단적인 동료들이 죽고 자신 성폭행을 당하며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이분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인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죠? 잊혀진 가방에서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반란군의 포로로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무서운 어느 날 밤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혼자 잡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래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감사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에 대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니?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다는 것이 저를 믿기 때문에 허락하신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시라면 그날 밤 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두 이해가 안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퍼즐 한가운데 제가 있고 또 있기를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저의 마음을 지배했음을 거부할 수 없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저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비로소 마침내 전적으로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과 핏절댐을 주셨고 좌절과 낭만과 서러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 우리 신뢰한 때 김정은 교수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전 남자인데 왜 이 표현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부잣집 시어머니 같은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뭐라고요? 부잣집 시어머니 같은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친정이 가난한데 그래서 친정 때문에 고통하며 눈물 짓는 며느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하나님은 건망자가 아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전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가슴 벅찬 기억들을 결코 잊을 수 없었기에 그분을 따랐지만 이것도 너무나 아름답죠 정작 구약의 아름다움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단지 갈대하고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삶의 도정 안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넘어서 하늘의 보자를 박차고 그 영광을 버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아브라함도 몰랐던 아니 상상할 수도 없었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없는 절절하다 못해 자신의 몸과 살을 찢겨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이대로 그저 나, 나, 나의 철저히 묶여버린 나만의 삶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이 간형한 시대입니다 숨막히는 악의 전쟁을 우리는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사람을 죽인다고 뉴스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TV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더 잔혹하게 죽여야 뉴스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10대, 20대, 30대 모든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30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사회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처럼 실제 벌어진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과연 이 희망이 실종된 한국 사회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을 말한다는 것은 고단함을 넘어서 기적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세상이 믿는 자를 향해서 혹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희망이 있어 신앙인에게 희망이 있지 기독교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했던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으며 피흘림의 역사였습니다 코로나 여서가 힘든 게 아니라 원래도 우리의 삶은 늘 힘들었죠 늘 만만치 않았어요 언제 한 번? 지금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이전과 기억도 나지 않는 어떤 단절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엄연하게도 분명한 역사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이미 희망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나처럼 어김없이 묵묵히 오늘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 많이 생각했던 질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상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모리아산에서 혹은 모리아산 가는 여정에 부엘새바로 다시 돌아갔거나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는 50장이죠 50장까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설사 창세기 22장에 이상을 번제로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가 50장이 아니라 60장 70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모든 것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탁월한 것은 단지 이삭을 바친 그 행위의 결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싶으신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 당신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버렸기 때문임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입시다 모리아산에선 아브라함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그의 삶 전체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려서 좌절 가운데 핍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우리의 희망과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빛나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잘남 그 어떤 성취와 상관없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5장 41절의 말씀으로 단언하신 그 하나님께서 헬렌 로즈비어 성교사님의 고백 그대로 우리를 믿으신다면 신뢰한다면 시험과 좌절 낭망은 이미 주안에서 버팸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우리를 언제든 다시 좌절 가운데 넘어진 그 자리에서 세울 수 있는 유일하지만 강력한 단 하나의 희망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때때로 착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때때로 가득 쌓여버리는 죄의 흔적과 욕망의 욕구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마저 우리의 수단과 과정으로 왜곡하여버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걸어갔던 그 3일의 여정 가운데 찢겨버린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인만우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도저히 내 믿음의 수전에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을 믿음으로 기꺼이 내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성적의 온전함으로 온전함의 고봉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능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존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